예술 올림픽 초기 올림픽에서는 예술 종목도 있었다. 1912년부터 1948년까지 올림픽에서는 건축, 문학, 음악, 회화, 조각에서도 메달을 딸 수 있었다. 올림픽 창시자인 피에르 쿠베르탱은 1912년 스포츠에 보내는 시로 문학부문에서 금메달을 받았다. 그런데 당시에 이 문학부문 금메달을 딴 사람은 게우르게스와 에슈바흐라는 작가로 나오는데요. 이 작가가 쿠베르탱이 가상으로 만든 인물이라고 합니다. 그러니까 쿠베르탱이 가상의 인물을 만들어서 자신에게 금메달을 수여한 셈이죠.